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를 찾아서의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폭탄 전문가 김병만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김병만 박사님. 네, 선생님은 지금 폭탄을 제조하고 계십니다. 아, 조수세요? 네, 조수입니다. 아, 예. 김병만 박사님께서는 어떠한 사물도 폭탄으로 제조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액체 폭탄을 30초 안에 만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오, 30초 안에? 네, 30초 안에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 무대 뒤에서 액체 폭탄을 제조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아, 정말 안녕하십니까. 아, 그걸